안녕하세요. 오늘 알려드릴 곳은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한 풀옵션 옥탑방 원룸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월세 계약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 38만원이며, 인터넷, 유선, 승강기 관리 비용은 월세에 포함되어 있고, 그 외의 공과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. 이곳은 건물 옥상에 위치한 옥탑방으로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어 층간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옵션 사항으로는 옷장, 세탁기, 침대, 인덕션, 냉장고, 전자도어라, 신발장, TV, 싱크대, 전자레인지, 에어컨, 블라인드가 있는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면 이곳은 단간택지 일대와 가까운 곳으로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주변의 초중고등학교를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으며, 홈플러스 대형마트도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들에게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정보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채널 우리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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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